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최씨는 천민들이지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합쳐지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쪼개서 따로따로 본관을 분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전주최씨가 더 커지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성시인 이성최씨나 천민 성시인 두모최씨가 전주최씨로 합쳐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 분정을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민 본관이 더 많아요. 양인 본관보다 본관이 정착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조선시대까지도 본관으로 신분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본관이 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양인이냐 양반이냐 양반이냐 양인이냐 전인이냐가 구분되기 때문에 본관을 확인하지 않고는 서로 혼인을 안해 그래서 양인들이 사는 마을은 방이라 그러고 천민들이 사는 마을은 곡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전국을 방방곡곡 그러죠. 방방곡곡은 방방곡곡이에요. 그러니까 양인, 청인 사는 마을을 다 두루 설립해서 말하는 게 방방곡곡이에요. 그러니까 천인마을 곡에 사는 사람이 방으로 이사를 가면 이게 위계질서가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방에 사는 사람이 천인마을 이사를 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주 이전에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관을 본, 관, 적, 관향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적어요 특히 남자는 본이라 그러고 여자는 적이라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적었는지를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남자는 본, 여자는 적으로 표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호구단자인데 보면 남자는 본전주 본전주 여기 보면 여자는 적미량, 적함천 이렇게 적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적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본관은 어떻게 사용됐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곳하고 상관없이 전주체시는 전주인이라 그래요 전주체시 알렘사공파가 경상도에서 살았어요 전부 경상도 살아요 지금도 다 경상도 살아요 그런데 경상도에 살면서도 자기가 뭘 적으면 전주인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전주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후세 사람이 그걸 놓고 주소지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주인거니까 전주 사는 사람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죠 경상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본관의 그 읍격이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읍격이 어떠냐 했더니 아 저 사람이 전주체시다라면 아 전주는 꽤 큰 고구려의 양반 가문이구나 이해되는데 아까 말하셨던 두모체시 그러면 아 두모 그 이름도 들어보면 못한 천민들 사는 동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민봉과는 전부 부곡이죠 한 사례로 국조문과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광벽 운음공 최광벽 이분은 누구냐면은 알렘사공파 해평종의 17세예요 그 정조 때 높은 배수를 했던 분인데 여기 전주인 글이 적었는데 이건 뭐 제가 번역을 본관 글이 해서 그렇지 그냥 전주인 글이 말하면 그냥 전주체시라는 본관이다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선산 선산에 산다 선산은 지금의 경상북도 꿈이죠 그 선산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전주인 그러면 이게 전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본의 전준 사람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얘기죠 그 선산 선산에서 산다고 적어놨잖아요 이 본관은 이 본관에 의해서 양인 천인 양반 쌍놈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본관이 부곡이면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상대를 상대방하고를 따질 때 그 사람 본관이 어디냐 했을 때 그 본관이 같은 양인이라도 그 본관에 따라서 그 위상이 있어요 같은 위상의 본관끼리 혼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름 앞에 본관을 먼저 기르고 하는 관례가 있어요 왜냐 나는 이렇게 양인으로 꽤 큰 유명한 성시요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본관이 부곡 본관이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양성 이에 이에는 양성이시다 이 말이에요 양성을 먼저 내놓는 거죠 평양 후인 박택련 평양 박택련 은진 송시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선시대는 항상 본관을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성시를 말해요 성시 이거는 껍데기고 이게 진짜 백이니까 진짜 성시 한국인은 본관이 진짜 성시예요 동성 동봉이냐 아니냐는 시조로 구분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전주체씨라도 시조가 다른 4개 계열은 동성 동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성 동봉 불혼의 제도가 전해하고 있었고 시조가 다르면은 서로 혼인을 해요 전주체씨 문성공계하고 문충균군이 서로 혼인합니다 문충공계의 비조 최선능 그분은 문성공 최아의 사위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내려오면은 지금 생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문성공계하고 문충공계가 혼인한 사례가 많아요 그건 동성 동분에 안 걸리는 거예요 시조가 다른 동성 동분을 보면은 타성으로 인식해서 서로 혼인을 했어요 전주체씨 4대 계열 강릉체씨가 3대 계열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흠봉계가 전주체씨에서 나눠진 거고 전주유시가 3대 계열이 있어요 전주유시 3대 계열 중에 한 계열인 유지계 유지도 전주체씨 시조 문성공의 사위예요 여기서 이제 전주체씨 4대 계열 중에서 당체라고 말하는 중국에서 왔다는 3대 계열은 서로 같은 동동이라고 인식해서 서로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시조는 다르지만은 꽤도 같이 서로 혼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문충공계 비조 최선능 이분은 문성공계시죠 문성공 최아의 사위예요 문성공계 사위가 전주유시 유지 그리고 전주체씨 최선능 이 두 분이 사위예요 봉관은 살고 있는 고울 이름, 지명, 부에서 시작됐어요 결국은 그 고울에 사는 집성촌에다가 이름표로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고울 이게 원래 몸통이고 성씨는 옷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성씨가 보이지만 사실은 봉관이 몸통이다 그런데 성씨가 밖으로 두드러지면서 봉관은 은익돼서 잘 모르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한국인의 진짜 성씨는 봉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토성과 봉관을 보면 봉관은 토성에 붙여진 이름표예요 토성은 원시시대, 신석기 시대부터 그곳에서 살아온 대대로 살아온 지명이죠 그게 왜 내성, 다른 데서 옮겨온 성, 속성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한국인의 성씨의 대부분은 토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봉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인의 봉관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봉관이 4939개가 있다 그러는데 전통 봉관은 자꾸 통합이 되고 있고 지금 새로 생기는 봉관들이 또 많아지면서 봉관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관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전통 봉관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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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